IT'S REASON POP LIVE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다들 만족하시나요?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더라구요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광군만 만족하고 나머지는 이제 더 열심히 운동을 하겠습니다 제일 자신이 없구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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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, 예 처음 데뷔할 때부터 남성미나 섹시함 이런 거를 겸비하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화보를 찍을 때나 사진을 찍을 때는 되게 많이 쑥스럽고 또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많이 후회가 되죠 네 여사꾼이 좀 아까 굉장히 자신 없는 발언을 했는데 매력이 굉장히 많은 친구라서 일단 귀여운 얼굴도 그렇고 타고난 노래 실력이나 보이스 같은 것도 그렇고 팬분들이 굉장히 사랑할 수 있는 점이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신기한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그 그 그 그